제가 또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민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홍삼인가 뭔가를 갖다 뜯어드시면 또 이제 점수가 난다 그리고 또 이제 연장 가면은 항상 이긴다 저는 항상 출근할 때 스튜디오 앞에 있는 두산 포크리프트가 있어야지 이깁니다 하지만 오늘 두 개를 봤어요 두 대를 봤어 그리고 무슨 얘기냐 홈런을 두 개 칠 것 같아요 왠지 중계를 하면서 두 번 중계 연속 김현수 홈런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바깥쪽 스윙을 하지만 너무 뜬 공 넘어갑니다 제가 또 중계할 때마다 김현수 홈런 친다고 했는데 저도 놀랍네요 두 번째는 제가 로메로인 것 같습니다 로메로 오랜만에 하나 나올 겁니다 정말 로메로 홈런을 마치면 저 진짜 돗자리 까린다 저 종로 어디 한바닥에다가 빨겠어요 일단 그 초기전 홈런을 쳐야되니깐 엇! 땡겨 놓고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갔나요! 아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답니까? 어 얘 비디오 판독해야죠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랑 홈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로메로 홈런 나오면은 저 돗자리 따라버리고 말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디오 판도 이거 한번 보시죠 아이는 안 보고 있고 펜스 위에 있고 아까비 야 진짜 로메로 운이 없어도 정말 없네 타석에 올라와있고 투볼 투스트라이크 일사 안타 하나 쳐주세요 위쪽으로 뚫고 있는 안타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카운트 주자는 이루 철첨했습니다 이게 바로 뚝뚝은 로메로 상대를 돌고 홈을 밟고 4대3 역전을 만들어내는 최주환의 이루타 야하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 동점을 내주고 다시 역전을 해주면 점수를 뽑아내는 이게 바로 두산의 타선 아닙니까 이게 빛나는 경기 어허 안타 또 칠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조금 빗나갔지만 우측으로 간다고 했어 어 우측으로 갔네 어 우측으로 또 빠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 이거 뭐지 여기서 병살 한번 가고 싶습니다 병살 오늘 경기 병살 없었어요 우리 배우스포TV 팬들 여러분 병살 외치시고 있습니다 병살 병살 2볼 2스트리크 1사 스와잭 바깥쪽 여기 나갔습니다 숏 2로 그리고 1로 병살 6,4,3 병살을 만들어내면서 3아웃 체인징